네 우리 김영아 가수님께 다시 한번 컴백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한 잔에 시뻘털고 저털 웃어만 봐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파늘처럼 돌봄어 돌따가와 가난한 길은 이런 사람아 미련도 이 없는 거야 우회도 없는 거야 하하하하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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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시간에 사람은 없어 너도 한 번 해보고 나도 한 번 해본다 시계파늘처럼 멀머머도 울다가 가능한 일은 이런 사람은 미련할이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하하하하 세상살이 인물 가구름 그지 인물 세상살이 인물 가구름 그지 인물 네 수고하셨습니다